5, 2하 3풀 4험러, 13타점 4번 타자, 미겔스 4번 4번 타자 미겔스 4번 슬라이더 이거냐 마 7-6을 던지는구만 2홀 2홀 제발 하나만 봐라 아 타임이 빨랐다 2 곳은 그리고 1층을 던지는게 4번 타자 1, 2, 2, 2, 3 갔다 4번 타자 시즌 5호 홈런을 신고하는 산호 갔어 몇 미터 아니야? 그냥 비거리 완전 잡아당겼는데 421피트 시즌 5호 3층 간 것 같은데 폼롱치고 당장